안녕하세요. 저는 선생님이 어디라고 합니다. 오늘 민간이 새로고 싶고 많으셔서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. 제가 여기서 꽤 오래들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조회를 한 오랫동안 해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곳의 마지막 주위를 품기고요.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돼서 이제 황금통하기 전에 인사드리도 나왔고요. 어린아이때부터 철없고 그런 분들까지 고통도 감싸주시고 그 함께 같이 기도했던 우리 어른분들이랑 감사하고 그리고 되게 힘들 때나 그리고 행복할 때 조차도 함께 기도해졌던 함께 기도해졌던 우리 청년들과 모든 청년들을 되게 감사하다고 기도해졌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곳을 떠나게 이제 이후로 결정이 된 게 한 두 번 정도 지금 결정이 됐었는데요. 그때 제가 이곳에서 생활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을 써보리면서 정말 잠 들지 못하고 적었던 메모가 있어요. 그 메모가 지금 저의 황금통하는 데 찬양하는 데 반죽을 주는 대연장의 의사를 만나서 찬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곳의 마지막 찬양을 저의 친환경에 여러분한테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내려놓았으면 합니다. 그것까지만 함께 들으시는데 같이 기도해주시고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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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그 눈물처럼 만난 그 하얀 느껴보지도 못했던 사랑으로 눈물만 흘리며 죽게 고백했을 때 내가 주를 할 말하고 싶다고요 주를 만나 이 후로 나에게 나를 의지하며 살던 때에 평안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네 내겐 고난 말이 가득한 듯해서 나의 목표만 흘리며 죽게 고백했을 때 내 아버지 되시며 죽게 처음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고 내가 버릴 줄 너 아직도 버리겠지요 아니 아니 나 약속하신 주 이제서야 알게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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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안에서야 알게 되네 이제서야 알게 되네 아멘